일상생활 속에서 무릎관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자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평소 주부들이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.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싱크대 앞에 오래 서서 일을 하게 되죠. 이렇게 장시간 오래 서서 있는 자세는 무릎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. 이때 체중의 두세 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게 됩니다. 무릎에 가장 좋지 않은 자세는 바로 쪼그려 앉는 자세인데요. 이렇게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짚거나 걸레질을 할 때 하게 되는 이 자세는 무려 체중의 일곱 배 정도의 힘이 무릎에 가해진다고 합니다.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반다리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. 이 역시 무릎에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. 체중의 3배가량의 하중이 무릎에 실려서 그만큼 무릎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. 무릎에 병이 나면 통증은 물론이고 삶의 질이 최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죠. 무릎관절은 자연스럽게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, 평소에 무릎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절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라도 무릎관절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를 버린다면, 무릎관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